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이 책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발견하기에서는 별것 아닌 일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그래도를 발견하는 긍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정의하기에서는 타인이나 세상의 기준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를 통해 내식대로의 행복을 정의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3장 유지하기에서는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 바로 지금 여기서 단단한 행복을 유지함으로써 마침내 새겨지는 행복해지려는 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나만의 행복을 발견하고 유지하는 관성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연습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 중간중간에 나에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가를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울적할 땐 무엇을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빈 여백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맞이하자 잠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천천히, 가만히, 나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출판사 필름 지은희 김지영 작가의 행복해지려는 관성 1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해지려는 관성 각자의 계절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4월 중순 이맘때 지하철을 타면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 니트에 얇은 패딩까지 덧입은 사람과 반팔 입은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분명 같은 시공간임에도 두 개의 계절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그 와중에 나는 꿋꿋이 패딩을 챙겨 입은 이에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다. 절기상으로는 분명 봄인데 여전히 한기가 느껴지는 시기 출근을 준비할 때면 옷장 앞에서 고민에 빠진다. 외투들을 훑어보고 집어드는 짧은 시간 동안 육체의 안녕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두 욕구간 작은 교전이 벌어진다. 통상 승기를 잡은 것은 후자이다. 4월의 패딩이라니 이상하게 보일 거야. 점심 먹으러 나갈 때 회사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겠지? 따위의 염려들이 추동하고 에이, 오늘은 괜찮겠지 뭐 하는 낙관이 쐐기를 박는다. 패딩으로 향하는 손을 거두고 얇은 재킷을 챙겨 입는다. 하지만 싸늘한 바깥 공기를 마주하는 순간 여지없이 후회하고 마는 것이다. 종일 벌벌 떨다가 결국 다음 날 몸져 누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몸서 채득한 이 단순한 진리를 나는 거의 매번 망각한다. 바들바들 떨 때만 해도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래도 그건 좀 하며 남 눈치를 보는 것이다. 고작 외투 하나 고르는 일이 이렇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계절이 있다. 같은 온도, 같은 바람도, 저마다 체감이 다름으로 누군가에게는 이미 온 계절이 누군가에게는 아직일 수 있다. 반팔 입은 사람에게는 이미 온 여름이 패딩 입은 사람에게는 한참 아득하듯 무리해서 타인의 계절에 맞추었다가는 병이 나기 십상이다. 그 대가가 고작 감기 정도라면 차라리 다행일까? 남 눈치를 보느라 생의 크고 작은 관문과 선택에서 내 계절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계절에 맞춘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 오늘도 내게는 바람이 차다. 아무래도 나의 봄은 좀 더 더디게 오려나 보다. 내일은 꼭 패딩을 입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랬듯 나의 패딩에 용기를 낸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계절을 찾아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고작 외투 하나로 각자의 계절을 찾아가는 4월 패딩 연대가 이루어질지도 시간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출근길 신호등이 깜빡이자 모두가 일제히 전력 질주를 시작한다. 아주 지각한 것만 아니라면 나는 되도록 뛰지 않는 편을 택한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2분 남짓한 허락된 무료함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 또한 좋아한다. 이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차창 밖으로 흩어지는 풍경을 눈에 담으며 죄책감 없이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을 즐긴다. 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그러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제는 제법 유명해진 멍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다.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의도로 2014년 서울 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규칙은 간단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 참가자들은 심박 측정기를 지닌 채 3시간 동안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음악을 듣거나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잠깐이라도 좋을 경우 가차없이 탈락이다. 처음엔 다들 뭐 이런 대회가 다 있나 의아해 했지만 점차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현대인은 대개 시간 효율 강박에 시달린다. 새롭지 않은 사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요되어 온 시간 절약의 미덕 탓이다. 20대의 내 다이어리 첫 장에도 늘 시간이 없어 무언가를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어디에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경구가 적혀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비생산적인 시간 빈둥거리는 시간은 나태의 무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스티브 잡수를 필두로 창의 인재가 각광받는 시대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적절한 휴식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책이 한동안 서점가를 휩쓸기도 했지만 쉼조차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특히 요즘에는 이러한 강박이 콘텐츠 소비문화와 맞물려 새로운 양태로 펼쳐진다. 20대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 내일에 따르면 적막에 대한 거부감과 효율적 시간 사용에 대한 강박이 팟캐스트나 브이로그 등 스트리밍 콘텐츠 선호로 이어진다고 한다. 빈 시간을 빈 상태로 남겨두지 못하고 무언가를 듣거나 보면서 여백을 지운다. 밥을 먹거나 길을 걸으면서도 콘텐츠를 소비하는 바야흐로 멀티태스킹의 일상화다. 가장 최근 무료함을 느껴본 게 언제일까? 대부분이 재미없는 영화를 봤을 때 정도일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채워지지 못한 시간 이름 붙지 못한 하루에 죄의식을 가진다. 가끔은 용도 없는 시간도 필요하다. 죄책감 없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이다. 멍때리기를 조금 더 격상시켜 표현하면 명상, 사색이다. 비워야 채울 틈이 생긴다. 효율이라는 명목 하에 모든 시간을 여백 없이 빼곡히 채우기만 한다면 그 어느 틈으로도 내적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멍때리기는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제 그만 해묵은 죄책감을 거두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오래 전 홀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의 일이다. 비수기여서인지 단체 관광객들이 갈만한 동선을 피해 다녀서인지 한국인이라고는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러다 캔맥주를 사려고 들어선 편의점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건넸다. 혹시 한국인이세요? 여기가 좋더라 이 식당은 별로더라 하는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고 한아름 아는 맥주가 무겁게 느껴질 때쯤 내가 물었다.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순간 그의 당황한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왜 왜요? 당시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지내던 나는 어차피 안볼 사이에도 이름을 주고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이들의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터였다. 아니 적응을 넘어 즐기고 있었단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가식일지언정 미소띈 얼굴로 주고받는 안부가 좋았고 생명부지 타인의 이름과 일상을 궁금해할 수 있는 여유는 더 좋았다. 같은 버스를 기다리며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서 의도 없이 공유했던 찰나의 시간들은 진화와 큰 추억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에는 오늘은커녕 지금 보고 말 사이에 이름을 묻는 것이 다소 공포스럽게 느껴졌으리라. 한국 사회에서 통성명이란 것은 그런 것이었다. 익명에서 기명이 된다는 것 서로의 일생에 행인 일이 아닌 조연이 된다는 것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어차피 안볼 사이인데 라는 허무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연의 길이 내지는 필요로 통성명의 여부 추억화의 자격을 재단한다. 사실 나도 그러한 허무주의에 빠져 지냈던 시기가 있다.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던 배낭여행 시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이름을 묻는 것조차 소모적으로 느껴졌다. 어느 날부터 인사 외의 소통을 일절 그만두었다. 어차피 헤어질 사이이니까 그 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여행이 보다 만족스러워졌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다. 관광지 한두 곳을 더 봤을지언정 도시 자체는 색깔 없이 남았다. 마음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이 그만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다친 마음으로는 그 어떤 감동도 흐를 수 없었다. 여행이 삶의 환유라면 인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인연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 다만 그 길이와 밀도가 다를 뿐 때문에 어차피 헤어질 건데 라는 말은 사실 모든 인연에 해당되는 숙명과도 같다. 어차피 헤어질 인연이니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 추억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삶 전반에 대한 태도의 다름 아니다. 생의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추억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옴 미소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아빠 만약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돼?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그 사람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기억만으로도 사라져 우리 어차피 헤어질 테지만 그래도 추억은 남는다. 때때로 다칠지언정 모든 찰나의 추억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냥 내일 뛰면 안 되는 걸까? 생생히 기억한다. 초등학교 시절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 하얗게 그어진 출발선 뒤에서 준비 소리에 맞춰 자세를 취할 때의 긴장감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엉덩이를 치켜든 채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1, 2초 남짓한 그 시간이 나는 유난히도 싫었다. 그렇다고 달리기를 못하냐고 하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모두가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출발이라는 호령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긴장감이 죽도록 싫었을 뿐이다. 긴장을 잘하는 편이다. 많은 이들이 그랬겠지만 고3 때는 소화장애까지 걸렸다. 수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 뭘 먹어도 채끼가 올라왔다. 취업준비생 때는 면접을 앞두고 남몰래 엉엉 울어버린 적도 있다. 막상 면접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떠는 편도 아닌데 대기할 때의 그 긴장감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렸다. 하다못해 어학시험만 해도 마찬가지 고사장 수험표 OMR 카드 시험지 넘기는 소리는 늘 나를 도망가고 싶게 만들었다. 긴장을 잘하는 사람이 안 그래도 긴장도가 높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의식적으로라도 긴장감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온 덕에 그럭저럭 잘 살아내고 있다. 김연아 선수의 너무 많이 연습해서 하나도 안 떨려요 라는 말을 바이블 삼아 스스로의 노력을 탓하며 일부러 더 자주 많이 출발선 위에 나를 세웠다. 때때로 매일 오늘 몫의 출발선 위에 서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출발 신호에 맞춰 전력질주 하지 않으면 낙오될지도 모르는 크게는 입시, 취업, 이직, 출세와 같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작게는 오늘 당장 출근이 그렇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전력질주는 시작된다. 이따금 도망치고 싶지만 묵묵히 전진하는 이유는 트랙을 이탈하는데 어쩌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간혹 지칠 때에는 퇴근길 서점을 산책한다. 요즘 인기 있다는 책들의 표지를 하나하나 읽는 것만으로도 제법 위안이 된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 중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등 유행처럼 쏟아지는 힐링 에세이들이 대체로 예상 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30 독자들을 중심으로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는 것은 그만큼 이 뻔한 위로와 울림이 간절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멈추고 싶은 욕망과 힐라나는 시선 가운데 단단해지고 싶은 선언적인 외침이 어쩐지 아리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글귀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주로 교실 그 푼으로 자주 등장하고 나 역시 몇 번이고 책상 머리에 붙여놓았다. 당시에는 명언이라고 고개를 주웍거렸는데 다시 보니 조금 이상하다. 그냥 내일 뛰면 안 되는 걸까? 내일 뛰더라도 오늘은 멈춰 쉬고 싶은 날이 있다. 매일 쉬지 않고 걷는 삶과 가끔 뛰더라도 종종 멈춰 쉬는 삶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택의 문제일 뿐 그러니 오늘이 혹시 그런 날이라면 오늘 당신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이마 겐지스를 건너시오 와버렸어 몇 해 전 인도 여행을 다녀왔다. 희롱과 거짓말이 판친다는 이야기만 믿고 죽어도 인도만큼은 가지 않으리 다짐했던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땅으로 마음 한편엔 줄곧 남아있던 모양이었다. 한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겐지스강에서 보낸 며칠은 나로하여금 어렴풋하게 남아 인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했다. 관광객으로서 겐지스강에 머물며 꼭 해야 하는 일이란 것은 썩 많지 않다. 기껏해야 낡은 나무보트를 타고 꽃초인 디아를 띄우면서 소원을 빌거나 힌두교 의식인 푸자를 보거나 화장터를 구경하는 것 정도 여행자로서의 미션을 완수한 이튿날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보트를 타고 일출 일모를 보는 것이 유일한 일이라면 일이었다. 운 좋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보트맨 철수를 만났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인도인들은 시바신의 머리에서 뻗어나온 성스러운 강물로 영혼이 속재받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 덕에 한쪽에서는 시체를 태워 강물에 뿌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빨래를 하고 몸을 씻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다. 소, 개, 원숭이 같은 동물과 성직자 임사부 등은 대개 신과 가까이 있는 존재라 하여 화장조차 하지 않고 수장한다고 하니 이쯤 되면 오늘 밤 여기서 빤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였다. 물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재만 남은 화장턱가를 보트로 보유하며 유독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겐지스강을 찾거나 가족의 유해를 들고 겐지스강까지의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이 없는 이들은 사후에 겐지스강에 뿌려지기를 약속받고 재산을 기부하기도 한다고 한다. 인도인들의 삶에서 죽음이 차지하는 무게 존재감은 얼마나 될까? 이들의 생의 계획 안에는 죽음이 있다. 나의 죽음과 남편 아내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 친지의 죽음 그리고 친구들의 죽음 생의 일부로서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계획하며 가까이에 두고 사는 이들과 달리 우리는 죽음을 터부시하고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는 사고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져 생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을 한심하거나 철이 없거나 괴짜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는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산다. 그런데 문득 원하는 죽음이 있고 이를 계획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싶어졌다. 나는 죽는다. 내 남편도 부모님 시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친구들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다들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엔딩을 위해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엔딩은 이러한 물음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보다 덜 당혹스럽고 만족스러운 방향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기를 쓰고 사냐는 비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는 낙관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다. 단지 원하는 죽음의 모습을 그리고 나의 생의 계획 안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포함하는 것 생의 순간순간 죽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 서로에게 서로에게 귀한 여행자이고 싶다. 여러 명이 모이는 왁자지껄한 모임도 좋지만 대체로 소수의 만남을 선호하는 편이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시시걸렁한 농담이나 연예인 가십 밥벌이의 고단함이 이야기의 주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취향이나 성향보다는 삶의 특정 단계에서의 인연을 계기로 형성된 관계가 보통이다 보니 확률적으로 다수의 기회에 공통의 관심사가 될 만한 것이 사실 딱 그 정도인 것이다. 더불어 그 맥락은 대개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수월한 까닭이다. 가령 남편이나 상사에 대한 감사나 칭찬보다는 불평이나 험담이 더 흥미로운 대화 소재로 인정받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시끌벅적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몇 시간을 한참 떠들어놓고도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더라? 싶을 때가 종종 있다. 사실 그 정도면 다행이고 가끔은 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말했을까? 후회할 때도 있다. 겉도는 대화 교감 없는 만남 끝에 남는 것은 늘 허무함 아니면 입을 키기지만 사회생활이란 의뢰 그런 것이었다. 물론 이는 만나는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어서 더러는 인원이 적더라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의 경우 인원이 많더라도 양질의 대화를 경험하는 좀처럼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주로 생업인 마케팅을 주제로 한 모임에 나갔다. 마케터를 꿈꾸는 학생부터 나처럼 마케팅으로 밥벌이를 하는 직장인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여 브랜드와 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이다. 스무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들여 대화한다. 세 시간 남짓한 대화를 위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며 꼬박 한 달을 준비한다. 첫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들떠다. 생판 처음 보는 애써 찾지 않으면 영영 볼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깊이 있는 공감을 받았다. 모처럼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다. 개인의 특성을 태어난 연도로 구획하는 세대 구분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요즘 2030 세대를 특징 짓는 키워드 중 하나가 개인주의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와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산업이 화랑이란 것이다. 어찌 보면 양립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 키워드 사이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취향이다. 독서 영화 러닝 등 취향에 기반한 커뮤니티 스타트업이 우우죽순 생겨나는데 심지어는 대부분이 유료다. 나를 중시하는 요즘 것들은 사회생활이라는 굴레로 강요되는 것 또는 만남 대신 나의 취향과 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만남을 선호한다. 당신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줄 사람은 여행자라는 말이 있다. 서로에게 잘 보일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도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서로에게 잘 보일 필요 없이 그 어떠한 속박이나 가식 없이 교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진짜 만남에 대한 갈증 말이다. 앞으로의 숱한 만남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여행자이고 싶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